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은 뇌파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향과 색의 베스밤을 즉석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초기 모델은 고객의 취향과 감정 컨디션을 키오스크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에 맞춰 베스밤을 제조하는 형태였는데요. 보다 객관적인 고객 감성 맞춤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 고객 감성의 뇌과학 프로젝트와 만나 설문 대신 고객의 뇌파를 측정해 베스밤을 제조하는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뇌과학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 분야에서도 제품의 향이나 사용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성적인 베네피트에 대한 연구부터 개인별 감성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에 활용되는 뇌과학 기술은 뇌파 측정을 통해 현재의 감정, 기분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향과 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이맥과 3년가량의 협업을 통해 뇌파 측정 헤드색과 실시간으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의 감정 컨디션을 확인하고 이에 꼭 맞는 향과 색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인드 링크드 베스봇에는 즉석 제조가 가능한 화장품 제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없이 제조가 가능한 파우더 포뮬라를 개발했고 이 파우더 포뮬라로 1분 만에 제품을 현장 제조합니다. 혁신적인 로보틱스 기수도 적용되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자체 개발한 베스봇은 수천 가지 조합이 가능한 향과 색 원료를 빠르고 정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운영될 수 있는 미니 팩토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터치 패넬만으로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파우더 제형을 통해 맞춤으로 현장 조제하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베스밤뿐 아니라 플라스틱 프리로 환경을 생각한 샴푸바, 샤워바, 핸드솝으로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파 측정 연구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초개인화 뷰티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